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 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 이번 주 또 정리를 한번 하고 핵심적인 트렌드 다음 주 또 어떤 트렌드가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소금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기 전에 우리 인상가 그죠 이게 참 6월 9일 날 사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60%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보라티알 아시죠 보라티알 두 개 올랐습니다 그때 메가커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올리브유로 샀는데 천일염과 엮이면서 강하게 오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베버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트렌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서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올달 한국경제TV 총 통틀어서 제가 1등 그리고 다음 주 또 주간 베스트입니다 꾸준하게 이제 좋은 수익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응원해 주시는 거 더 힘 받아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사실 삼성전자와 SKNX는 반등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DDR5라든지 PCB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핀 반도체 HBM 반도체라고도 하죠 이런 쪽에 대한 신기술 쪽에 대한 반도체들이 또 상승을 이끄는 모습들이었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엠플라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승하면서 미국 기술주들을 이끌었고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여러분 이제 프로텍 하죠 프로텍 프로텍이라는 회사 자회사가 미나미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히트슬러그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AI 반도체들은 이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발열이 많이 나요 그 발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최근에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프로텍이 또 급등이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이것도 이제 일주일에 30% 이상 올라왔는데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양상들이었고 우리가 이제 2차전지가 또 반등 나왔던 특징적이었습니다 2차전지가 반등 나오면서 양극재가 처음에는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 음극재도 움직였고 그리고 비금속 관련한 기업들도 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소금이 참 후쿠시모 오염수 방류가 거의 사실상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소금 사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 뭐 식당에서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히말라야 소금 이런 걸 먹어야 겠죠 그런 걸 안 하려면 자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하나씩 아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DDR5 PCB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안에 관련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될 줄 보였는데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대덕전자가 있겠죠 대덕전자가 지금 현재 23,500원 밑으로는 저가 권력이 좀 형성됐습니다 이 화살표가 떴던 이 밑으로는 지금 현재 저가 권력이 지금 형성돼 있고 이후로 이제 시선을 내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보증 돌파도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있다라고 보는데 대덕전자가 이제 규모가 좀 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밑에 문사대에서 나오는 행사가 TLB TLB도 마찬가지죠 좋은 움직임이 또 보이면서 지금 넘어가는 모습인데 요것도 이제 그 PCB 관련해서 고부가치 PCB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도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심텍 디델5 관련해서 PCB 이슈가 될 때 심텍이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였고 사실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3월달에 디델5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기업이 심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스쿠트 코리아스쿠트도 PCB죠 PCB인데 얘는 이제 자동차 쪽도 포함되어 있고 아비코전자 자 우리가 4월달 추천 중 아비코전자도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지금 이제 차량용 PCB 또는 이제 DDR5용 PCB PCB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오르고 있는데 PCB는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기판이 주문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들의 주문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 PCB가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부품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 그래서 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신고가 를 다시 한 번 더 써내는 돌파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강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푸치험부터 포스코푸치험부터 포스코푸치허 포스코홀딩스 요거는 제가 이제 수급 분석을 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정코점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의 지수가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처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월달에 개별주 중에서 코스닥이 좀 더 약진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예상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적어도 940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이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2차전지가 가야지만 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제약바유도 지금 움직였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셀티넨 헬스케어가 5천원만에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에 오는 제약바유 종목들 반등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제약바유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세를 좀 붙입니다 보면 지금 이제 유한량이 조금 빠졌지만 또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기술주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 외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DDR5 요거는 한번 그림을 보셨을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이제 판대기가 PCB입니다 PCB 우리가 이제 PMIC라는 전력관리 반도체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팸리스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금수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후공정 후공정 업체들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마이크론이나 ISC 유통이 이제 미래 반도체인데 미래 반도체도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은 잠잠합니다 이쪽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상한가입니다 움직이면 조금 나올 수 있다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던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ISC ISC ISC도 꾸준하게 이제 ISC가 이제 가하니까 이제 가충직이 TS입니다 TSA 저는 이제 TSA를 선택했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넘어가는 이런 것들 자 리노 공급도 있죠 리노 공급도 바닥을 찍고 받는 거 같다고 해요 업황 안에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비코 전자가 이제 레지스터나 인덕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또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바코 최근에 이제 신고가 이제 PCB는 요거는 이제 또 다 봐야 되는데 요게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반도체용 PCB에 대한 비중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고요 근데 요 PCB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먼저 갔던 애들이 이제 아비코라 현우산 이런 것들이 자동 사용 PCB 관련된 기업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또 반도체 관련된 PCB 관련된 움직이죠 지금 이제 기판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슈화가 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 PCB 관련된 기업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중요한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 우선 이제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이 계속 밀기세가 좀 쏠려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 중 안에서 이제 인성 정보 인성 정보 강한 움직임이고 조직 자동과 관련해서 JVM이 독자적인 상승 멜리를 계속 펼쳐냅니다 JVM이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신고가를 또 써내고 있는 상황이고 인성 정보도 이제 우리가 주몽으로 보면 조금 막혀있는 형국이지만 우리가 월봉 보면 바닥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줄 알고 적당한 거래가 또 실려 있고 저는 이제 이 시세가 다음 주에는 좀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붙어 있습니다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계속 나타내주고 신컨텐츠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20일 날 넷플릭스 CEO가 방한하는데 망 사용료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 자체가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낙폭가대에 따른 적감에서 좀 위협될 수 있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 도요타, 도요타에서 2027년도 상용화 이게 나왔는데 삼성 STI가 2027년이고 연초에는 이정웅 회장이 삼성 STI이고 공장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직까지는 음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 STI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PCB 관련 마찬가지로 PCB가 지금 현재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나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뜰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금리가 동결됐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자가 높으면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가 높아지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좀 더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CS그룹은 반드시 봐야 되겠죠 전력 설비는 워낙 좋으니까요 워낙 좋은데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 일진영의 재룡정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이제 OCI 그룹 OCI 그룹 한화솔은 많이 빠졌죠 저는 이제 풍력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풍력이 자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죠 그 외에도 DDR5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우리나라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가지 없습니다 3R 미니의 좋은 모습을 보면 조일 알루미늄 따라갔습니다 그 소금 사재기 열풍 여기에 소금 관련주가 다음주에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확장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셈표까지도 움직이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전고차 배터리 상용화 관련해 전고차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이제 엔터조들이 바닥을 한번 찍고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또 BTS 행사가 있는 잡혀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2분기 콘서트 매출이 포함되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빠지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현재 포스코가 좀 부각받는 양상들인데 에코프로에 비해서 포스코가 좀 저평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부각받는 것이 이제 수산이튠 공장 착공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 그것이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건 유튜브 링크로 저 이것도 또 같이 해 놓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실제라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본인들 회사만으로 다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항공주도 오르는데 항공주도 지금 7,8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분기에도 예약률이 상당히 지금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객기에 대한 증편도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선 반영되는 거라고 보고 2분기 또 연윤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대신 항공주들은 저는 이제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도 좋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가가 빠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항공의 주가 좋았을 때 유가가 최고 하락이 나타났을 때 또 대한항공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빠질만큼 빠졌다고 반드시 장비주들이 반드시 장비주들이 반드시 나왔던 것은 이제 대중국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지 않겠다 일부 유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비주들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장비 안에서 후공정이 강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테슬라가 쉬지 않고 오르면서 또 이제 에코프로 또는 2차전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승 나타나는데 코스닥이 좀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주도 2차전지가 좀 더 가지 않을까 테슬라의 슈퍼차제를 포도에서도 이용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 지금 이 충전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몇 가지 조금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은 것이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고전압 릴레이 만드는 회사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다 보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YN10, YN10이 지금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신고 걸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강하게 뽑아내는 보습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급속충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릴레이 릴레이는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동향 EMP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향 EMP, 삼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그 스마트폰 충전기 보면 동향 EMP에 적혀있는 그 충전기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집에 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삼성도 이제 충전하는 사업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바닥에서 이제 우리 롯데 정보통신이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그런 것들은 다들 눈여겨보시면 좋은 성과를 더 보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SK그룹은 SK 넷통수 같은 경우가 있고 SK에 있는 충전 관련된 회사만 6개 이상이랍니다 그 정도로 이제 통폐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 폭염주들이 움직이면서 블랙아웃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뭐 요거는 제가 예상했던 바라고 했죠 언론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 전력을 짜보면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개별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제 PCB가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저기 간다는 것은 나머지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발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강한데 여기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비대면 진료도 함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강합니다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이번 주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하반경영상을 확인했다고 보고 다음 주쯤부터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현대차 현대차가 최근에 조금 빠져서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지금 반등 나왔는데 20선은 못 올라타고 다음 주 한번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까 지금 기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낮다면 저는 기회로 봅니다 기회로 실적을 배신하지 않는다 보고 환율이 단기간에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환율에 대한 반등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반등은 이어지지 않나 자동차 부품질도 마찬가지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서현이야 이런 것도 2배 올라갑니다 단기가 2배가 오르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덕양사로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오르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죠 3,000원짜리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빠지면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특히 또 개별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저희도 이제 크게 또 수익을 거두는 구분도 있었고 또 즐겁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검색기 특감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바빴고 대신에 저도 또 감기 와가지고 영상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십시오 또 즐거운 주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